4명씩 됐어요? 4명씩 됐어요 다 몰아야해요 자 그럼 신문지께 설명드릴게요 신문지가 다 굳힌 상태에서 신문지에 다 올라섭니다 5초를 버치면 성공입니다 올라가세요. 신문지님 올라가세요 1등은 우리거다 빡 잡아 화이팅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두 번아야 파이팅 시민즈 게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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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최후의 세 팀에게 박수 한 번 주세요! 와! 와 잘한다! 열정적이라 좋다! 자!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집중! 세 팀은 너무 잘하니까 일단 업그레이드 시킬거에요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발 아래 있는 신문지 사브레일 크기로 견뎌주세요 성공! 아 불만 같지마 성공! 게임 열정적으로 합시다 성공! 뭐하냐 안형규야? 우리 아버지 와 이거지 어디가? 나 잔뜩 지치러 가야 돼 하나 둘 셋 예! 아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 칼축 선물입니다 5 3 2 이제 남학생은 달랑 두 팀 성공입니다 두 팀은 성공이구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오세인 팀을 가야 되니까 두 팀 중에 무르허히는 팀이 주게 되는 겁니다 둘이 됐죠 남학생들은 다리 한쪽씩 들려주세요 치아 ι아아아아아아아 안.. 안될거한데요? 다리 한쪽씩 두세! 출발! 두세 손이 가수까지 갑니다. 다리 들어 들어 들어! 오! 사! 아니요! 머리 떨어져! 아! 아! 두세! 머리 좀 빠고! 야!